안녕하세요. 델리입니다. 아 오늘 구전하러 가는데 비우네요. 조금 속합니다. 오늘 삼각대 너무 두려워. 여기 요즘에 미군부대 목박장역으로 출발해서 송동자동차검사소까지 가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구전을 하고 지금 정서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함께 떠나 볼까요? 아 떠나기 전에 비우니까 안전기획에 어떻게 안전인건 안전라이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럼 더 볼까요? 고고! 소원으로 가고 싶은데 고고! 후고! 바다를 시키러시겠습니다. 고고! 이거 잘 안전하게see 하지만 경찰에게 배송이 너무 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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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